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위스 로베티셔타임 수요일 코너죠 달라졌! 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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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월 5일 오늘의 당선자 tri 롤리폴리였고요 오늘 당선자는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예절이었단 말이죠 많은 다양한 분들의 예절에 대한 사연들이 올라왔는데 이 분 특히나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구 안하는 분들 할머니가 서계시는데 양심도 그냥 눈감은 분들이 있어 임상부 저기 서계시는데 그럼 남은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구 안하는 분들 나물나라 그냥 딴 데 보고 있어! 진짜? 고향? 이런 고향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개사 오늘 한 번 뽑아봤습니다 오늘 송우진의 메인으로 롤리볼리 신나게 한 번 감상해 주세요! 롤리볼리 1 2 3 일어나라 거기 너 일어나 다른 척해도 도실도 뜬 거 다 보이 일어나라 거기 너 일어나 할머니 서 계셔 양심도 같이 눈 감은 거냐 남북 아 예절위 아이 축하합니다 잠재 봬요 예절위에 예절없는 한국사회 예절아래 예절아래 잠재 봬요